주거 일반지 주거 지역이 있고 또 이제 전용 주거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주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1종 일반 주거지 1종 2종 3종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1종 일반 주거지는 저층 중심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높게 높게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래도 일반 주거지 일반이라고 붙은 거는 그래도 조금 용적률이고요. 용적률이 좀 높습니다. 용적률이 100%에서 200%고 또 건폐율은 60% 이하기 때문에 저층이 주택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중층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용적률이 높아서 층수가 조금 올라가죠. 한 5, 6층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물론 건폐율도 60%고요. 또 이제 3종 그러니까 중층부터는 이제 아파트가 가능한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층 주택 이거는 또 이제 아파트 고층을 지을 수 있는 일반 주거 지역 용도 지역. 그래서 이곳은 보통 아파트 200% 300% 하죠. 고층 지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이제 건폐율은 50% 이하다. 그럼 건폐율이라는 것은 이제 그 땅 면적에 거기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단독주택. 전용 주거 지역이라는 것은 주거 지역을 전용을 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주거 지역을 조금 이제 보호하기 위한 지정이죠. 그렇죠? 주거 지역도 막 상업 지역이다 뭐다 막 이렇게 침범이 되면 그 주거를 위한 지역이 또 조금 이렇게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1종과 2종이 있어요. 전용 주거 지역은. 그래서 1종 단독주택 중심이죠. 100% 이하 지을 수 있고요. 또 공동주택 중심 전용 주거 지역은 이것도 이제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거 지을 수 있는 150% 이하 지역입니다. 건폐율은 물론 50% 이하이고요. 그래서 단독 중심 같은 경우는 뭐 단독주택밖에 지을 수가 없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준주거 지역이 있어요. 준주거 지역이라는 것은 주거 지역의 중심이지만 주거 지역이 중심이지만 상업적인 시설. 이 주거 지역의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거 지역을 위한 준주거 지역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상가가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뭐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이런 용도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시 그 시에서 정한 그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준주거 지역도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그 주거 지역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용적률 5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폐율도 70%까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 지역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이렇게 구입하시지만 내가 구입한 토지가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 우리가 말하면 1번이 가장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토지는 번호가 뒤로 갈수록 괜찮네요. 2번, 3번, 1번보다 2번이 조금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2번보다 3번이 더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간단하게나마 준비했습니다.